왔다 가 가는 것이 허무한 인생인데 만나면 헤어진 우리들의 사인과 빈손에 빈손으로 모두 떠나가는데 무엇이 아쉬워서 그 느끼며 우는가 이전이 없으니까 헤어진 것이지 왔다 가 가는 것이 허무한 인생들 만나면 헤어진 우리들의 사인과 생각을 많아야지 서로 약속했는데 무엇이 그리워서 그 느끼며 우는가 오전한 사람인데 생각하면 무엇을 해 왔다 가 가는 것이 허무한 인생들 왔다 가 가는 것이 허무한 인생들 그리워서 그 느끼며 우는가 인생들이 없으니까 헤어지는 것이지 그리워서 그 느끼며 우는가 그리워서 그 느끼며 우는가 상상적이 그리워서 그리워서 그 느끼며 우는가 워낙에 부터 제시 그리워서 그 느끼며 우는가